야 이 씨발 놈아 그래놓고 전학 가면 나만 오해받잖아 아 새끼야 새끼야 그 새끼들 다 죽일거야 죽여줄까 미안해 진수야 죽여줄까 죽여줌 죽여준 도료들 죽여줌 죽여준 이들 죽여준 이리 아 몰라요.. 물했어요.. 진짜.. 아.. 다까리 치킨 먹으러 가게 오픈도 안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왜 간판에 내 이름을 써 너 태어나기 전부터 정산통작이었어 저 그게 좋아요 정수국에서부터 있고 그치? 근데 그거 아니야? 과학생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 저번 주에 수업하다가 나간 날 있잖아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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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뭔데? 희한 이 희한 이게 나아? 이거? 아님 이거? 희한 뭐 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빠 나 갈게. 가위바위보. 가자 딱가리. 딱 여기까지. 딱 서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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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가만히 있어봐. 그만해라. 놔. 너네 그만 가. 가. 안녕?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옥상으로 와. 다. 야, 개봉다. 야, 개봉다. 야, 야. 학생 하나가 신없는 햄스터에 몰려다. 감염은 늦추고 있지만 길어야 몇 시간 정도. 약속하는 형. 하지마. 은지의 문제. 이리 와. 아, 맞아. 현수야? 현수야. 현수야. 붙잡혀서 과하게 가둬놓고 빨리 들어가 앉아 빨리 들어가 잡고 있고 잡아 잡아 너 괜찮아? 온전은? 다쳤어 쟤는 이 와중에 공부를 하네 아 쟤는 전교 1등이잖아 해본 것 같은데요 일단 진정제만 났어 일단 집가서 얘기해주고 물 다쳤게 조심하고 무슨 야 미쳤다고 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리라고? 명찰 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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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혁이한테 고백했는데 모르겠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